롱보드 평일엔 야근 주말엔 주말 출근 주말 출근이 한 달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저 자신이 없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게 롱보드였어요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세게 푸쉬오프를 하면서 스피드를 내서 크루징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고 보고 다 잊고 뭐랄까 아무 생각 없고 되게 기분 좋은 느낌?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빠르게 간다는 그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우열감?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아셨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Keep Up